월드센터백 김민재의 예상 이적 클럽 탑5 바이에른 미넨 구단은 수비력이 강하지만 이번 시즌 그 포지션에서 부상을 당했으나 김민재가 합류한다면 높이와 빠르기에 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클럽 레알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수비에 균열이 있기에 김민재와 같은 강력한 센터백을 추가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수비 강화를 모색해 왔으며 김민재의 합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이 강하지만 그들의 수비는 최근 시즌의 약점이었습니다. 리버풀은 다음 시즌을 위해 수비진을 개편하기 위해 김민재를 최종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은 부상과 수비에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민재와 같은 재능 있는 센터백을 추가하면 후방 라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명단에 올리łych 대 수비진을 만약 où